트로트 영재로 얼굴을 알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동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I 신인 솔로 아이돌 JD1으로 변신해 음원을 발매한 것인데요. 트로트 가수인 정동원이 굳이 AI 아이돌이라는 콘셉트로 부캐를 생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동원 측은 JD1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정동원이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기 위하여 새롭게 창작해낸 독립된 페르소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JD1은 K-POP 시장 버전을 목표로 기획된 아이돌로서 약 2년여간의 시간 동안 곡과 안무, 스타일링 등 여러 방향에서 정동원이 참여하며 제작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신선합니다. 그간 본업과는 다른 부캐를 만들어 활동한 연예인도 여럿이 썼지만 AI라는 콘셉트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가수는 정동원이 처음이기에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JD1은 트로트를 부르던 정동원의 느낌을 100% 지웠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구수한 창법을 구사하고 기성세대 가수들도 깜짝 놀란 색소폰 연주를 들려준 트로트 신동 정동원은 아예 없습니다. 정동원은 지금까지 이미지와 전혀 다른 JD1을 통해 계속해서 타 장르 음악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요계는 정동원의 시도가 색다르다는 반응인데요. 트로트로 뜬 임영웅, 영탁이 이미 두오와 다이나 혼미 첫다로 장르를 넘나드는 활약을 보여줬지만 기존의 중년 팬들을 모두 납득시킨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렉트로닉 댄스곡이다 보니 일부 팬들에게는 이질적이고 생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은 부가수의 도전을 응원했지만 트로트로 뜨더니 다른 음악을 한다는 볼맨 소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요. 한 가요계 관계자는 정동원 쪽에서는 이런 팬들의 반응을 의식해 아예 새로운 캐릭터로 새 장르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후엠 아이가 일단 성공적인 만큼 비슷한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 10대인 정동원은 춤도 능하고 댄스나 팝, 랩 등 다양한 음악도 가능하다. 트로트의 가두기 아까운 재능을 페르소나를 통해 표출하는 선에서 팬들이 이해하는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원의 색다른 시도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가수, 특히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제2, 제3의 JD1을 창조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팬들은 무엇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MG세대인 만큼 인공지능 페르소나를 뛰어넘는 기발한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동원의 부캐 변신에 한계점이 있다는 의견도 따르는데요. AI 아이돌이라는 부캐가 생성됐어도 JD1이 정동원이라는 사실을 난 이상 정동원과 떼어놓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콘셉트는 AI이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래픽이 아닌 실제 정동원의 모습 그대로 활동할 예정이기에 이미지의 차이만 두었을 뿐 엄청난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열광하는 반응이 더 큰데요. 그동안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 새로운 도전으로 변화에 나선 정동원의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정동원은 아예 JD1의 정체성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정동원의 근황을 묻자 JD1은 지금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 것 같다. 요즘 개발자님을 보면 늦게 자더라. 아직까지 자고 있을 것이라며 웃었습니다. 신곡 후 MI는 세상에 대해 무지한 상태인 JD1이 격대되는 혼란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곡으로 JD1의 파워풀한 댄스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저는 로봇인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제 생각에 개발자님은 춤을 좀 못 춘다. 자기가 못하는 걸 저한테 넣었는지 춤을 잘 추게 만들어줬다고 너스레를 덧붙였습니다. JD1은 정동원과 달리 화려한 탈색 머리로 단번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타일링에 직접 의견을 냈다는 JD1은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는 애쉬 그레이 색깔이었다. 저의 본체 색깔이 회색이라 그 색깔로 염색을 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나의 원래 모습을 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머리색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JD1은 정동원과 자신의 구분법에 대해 일단 자세히 보면 제가 정동원씨보다 더 잘생겼다. 말할 때 목소리도 비슷하다면서 노래 부를 때는 발성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명한 느낌이라면 정동원씨는 무겁고 농익은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입 분배에 대해서도 재치있게 답했는데요. JD1은 5대5로 하고 있다. 정동원씨가 너도 하는 게 많으니까 옷 가져가라고 하더라. 로봇이라도 존중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 정동원님이 다 내고 계신다. 사실 저는 돈 드는 게 없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JD1은 정동원에게 화가 나있다고 해 이목을 끌었는데 그는 이왕 할 거면 180cm로 만들면 좋을 텐데 자기보다 키를 크게 하는 건 싫은 건지 키를 똑같이 만들어놨더라. 그것 때문에 화났다고 했습니다. 캐릭터에 제대로 빠져든 모습인데요. 물론 정동원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정동원은 이제 고의가 된다. 가수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힘들지 않냐라는 이경규의 질문에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학교 출석을 해야 한다. 방학 시기기 때문에 지금 할 거 쫙 해놓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동원은 반 학생 수를 묻자 한 반에 서른 명 초반 정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철이 책상에 나올 거 예상해서 적어놓지 않나 요즘엔 그렇게 안 하냐라고 질문하자 정동원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유쾌하게 대답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안정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게까지 열정이 없었다. 시험지를 받으면 3초 만에 이름 적고 번 번호 적고 바로 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철이 팬을 몇 살 때 놓았냐고 묻자 저는 아마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놓은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중2병과 연예인 병을 동시에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멤버 중 가장 좋아하는 멤버에 대해 웃자 3위까지만 뽑아보겠다며 1위는 장민호 2위는 임영웅 3위는 영탁을 뽑았습니다. 이어 정동원은 중2병과 연예인 병이 동시에 걸렸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정동원은 중2병과 연예인 병은 비슷하다. 제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중2병이 걸렸으니까 거의 남들 두 배로 찾아왔다. 그 당시에 허세가 있었고 멋있어 보이려고 했다. 중2이라서 아무도 나를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들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화장실 조명 멋있는 대에 가서 멋있는 척 하면서 찍고 그랬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정동원은 지금은 절대 안 그런다. 지금 그 당시를 보니까 가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돈을 처음 버니까 버는 족족 명품을 샀다. 그때 정말 심각했다. 그래서 그때 민호 삼촌이 너들에게 없어 보혈하고 일침을 날렸다. 정신을 그때 차렸다. 중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예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민호 삼촌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런 삼촌이라서 저도 믿고 따른다. 남들이 맘날을 와 정동원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되게 멋있는 척했다. 근데 지금은 연예인 병도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없다며 함께 해외 촬영을 했던 이경규에게 선배님 보시기엔 어떠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이경규는 어린 나이에 인기 얻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있더라.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있었는데 옷을 안 벗으려고 하더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에 정동원은 그건 겨드랑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털이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게 짝짝이로 났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경규가 바닷가에서 옷을 안 벗으려고 하더라고 말하자 정동원은 짝짝이로 나서 학국 와서 진짜 안 되겠다. 이경규 선배님이 또 바다 가면 벗기겠다 해서 이걸 밀든가 한쪽을 좀 밀어서 더 나게 해야겠다 하면서 덜 난 부분만 밀었다. 그래서 조금 맞춰졌는데도 짝짝이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경규는 옷을 안 벗고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 난 사춘기인가 생각했다. 겨드랑이 양차이 때문에 그런 거구나. 미안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방송을 한 만큼 베테랑 방송인들 사이에서도 재치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정동원인데요.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다음 도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트로트로 이름을 알렸지만 AI 아이돌이라는 신선한 캐릭터로 돌아온 정동원의 앞으로의 활동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Ну Arena Guide 가 당시